김치. 준우야, 왜 졸려? 준우야, 엄마 병원 갔다 올 동안 작은 형님하고 있었어? 작은 형님하고 있었어? 아이, 착해. 엄마 병원 갔다 올 동안 작은 형님하고 두 시간이나 있었어? 엄마 작은 형님에 아이스크림하고 아이스크림 두 개 먹고 숨었어요. 아, 작은 형님한테 아이스크림 두 개 먹어서 혼났어요. 무슨 아이스크림 먹었어요? 콧물 나는데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, 룩이? 딸기 사랑은 얼음이랑 아이스크림이랑 먹었어요. 딸기 아이스크림 먹었어요? 작은 아빠가 사온 거 먹었어요? 아니면 엄마가 사온 거 먹었어요? 작은 아빠가 사온 거 먹은 거 같은데? 엄마! 엄마! 비 많이 오는데 큰 형님 얼른 와야 되는데 아빠도 안 오고 누나도 안 오고 누나는 내일 오고 누나는 내일 오고 누나, 나도 앉을 건데 앉을 거예요? 준우야, 비 많이 온다, 그치? 큰 형님 얼른 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엄마가 문자 보내서 빨리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공부하네? 뭐하는 거야? 애들 왜 저리 그래? 아, 큰 형님 아니야. 비가 오네, 비가 온다, 그치? 우리 준우 왜 이렇게 콧물이 자꾸 나? 두누 밥 뭐 먹었어요? 콩나물밥 먹었어요 콩나물밥 먹었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콩나물밥 해줬지요 병원 갔다가 병원 갔다가 바로 와서 콩나물밥 해줬지요 콩나물밥 그래서 배가 빵빵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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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앉아야지 누가 엄마 무릎에 앉아 잊은호 너 왜 그러는 거야 엄마 힘들게 엄마 힘들어 비어난 소리 봐봐 안녕 바이바이